크리스마스 흐흑 흐흑 질렀어? 와 안되가네 다 피해버려 다 피해 다 피해 찔러 아이고야 아이고 보아콘 서울 얘가 되게 착한거 같아 아이고 안되네 안되네 기가 넘어 아이고 얘 뭔가 왜 이렇게 굳어있지? 굳어있는데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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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개혁으로 중국어 스페셜 집중 질 하하 그 눈이 잘 잘 피하시네 기사게가 한번 질러야돼 갱개인이 많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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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이 센쇠 개별진은 팽이예요 개별진은 팽이 없어 asty 갱개인이 한번 've 갱개인듯 갱갱개인 ını 다같아 뭐하나? 학생이냐? 미쳤다 학생이냐 동급 명어로 같은 처지다 공격 아이고 걸려 버렸고 라이벌 까지나 쌤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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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쌤쌤 좋네 쌤쌤 좋네 쌤쌤 좋네 오? 너무 아파 오예스 마이스타일 쌤쌤 공격 안 돼 오션발라 샤워하고 오션발라 그리고 미끄끄러워요 오진다고요 보는 사람은 재미있죠? 저도 하는게 재미있어요 아 다행이다 오 안다행이다 안다행이다 야 안잡다 좋아 좋아 야이씨 ㅋㅋ 괜히 앉았죠? 널렁해 안녕 카자는 저렇게 해야해 카자는 저렇게 할 수 밖에 없어 그냥 공격을 잘하면 이기는거에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아십니까 공격만이 최선의 방어다 카자한테는 통하는거지 콤보도 완전하게 공격만이 최선의 방어다 공격만이 최선의 방어다 공격만이 최선의 방어다 그래야해 마인드를 그렇게 바꿔야해 마인드를 그렇게 바꿔야해 공격만이 최선의 방어다 미끄러워 탁탁탁탁탁탁 탁탁탁탁 러션도 미끄러워 이제 쟈nent으로 저게 뭐야? 쟈이 뜨거워 길은 빨대 초 풍먹을 때 쟈었을때 한 밖으로 느꼈어 잘한다 밖엔 해봅시다 저는 이플포우에요 K.O. 재밌죠 호흥인가요? 짠소 지지박기 싫어서 개정기타를 쓰고 난 다음에 썰 커요 마이너스 3 절대 안왔네 절대 안왔네 왜 안지르냐 여호바라게님 안녕하세요 왼쪽으로 특중이라고 써있으면 돼 특중이라고 써있으면 돼 흘리면 흘리게 되요 안 예쁘네요 동네 아저씨 영원축이 뭐지? 영원축이 뭐지? 아 9할킥 오 아 되지? 9할킥이 바뀌고 마이너스 8인가요? 오 아이고 백에서 봤죠? 사도? 톡발마키고 맞아요 톡발마키고 나 마이너스 2점 사도 벽에서 되게 좋아 푸 세븐 연기 3 2 3 턱수 틀리네 이거? 야 이거 좀 나가 턱수 틀리네 이거?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잘하겠습니 텐 텐세대에서 되게 좋아요 텐세대에서 네 왜? 앉았어 이걸로 왔다 청와대 완전 청와대 힐링 아우 또 움직였어 랩 티보드 내가 후사관을 쓰려고 안올라간거였네 나를 잘 먹었나봐. 에이컨 대충 위안이 안없어 이제부터가 심리게임이에요 상대방이 배축을 어떻게 하는지 대충 계산을 하고있잖아요 안는 스타일, 스텝 이런거 계산하고 다 했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심리잖아요 알바 아니야? 알바 오랜만이네 한 번 쩜 뺐다 이거 쓰면 안 돼 아이고 스텝 만나네 노착에서 탈출했다고 오졌다리 백화실? 콤보 황금? 황금은 뭐야? 크리스마스 몬 opioids 척 난 그냥 통맞았어 정렬 쓰면 안됩니다 또 질렀어 피어스 많네 피어스 많죠 피어스 이지 들어오기전 내맵하면 탁 때리지 이지 들어오기전 먼저 때려야해 이지 벌라고 무조건 공격도 안하거든요 질렀어 시계로 피하고 와우 이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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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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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안되네 반격기 썼는데 안되네 복불로 또는 복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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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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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형이 안녕 사리 바로 땡큐 진짜 높네 와우 야 이따까지 싸워 미친놈 저마저도 그냥 4분 누르고 있네 대회때 저렇게 하면 미친놈이라 그래 근데 이기면 잘하는거야 이기면 잘하는거야 이기면 잘하는거야 이기면 잘하는거야 개념없이 해도 이기면 잘하는거야 이기는게 정이지 정신을 못차리겠네 정신을 못차리겠네 늦게 쓰면 안되겠지 원래 카즈야를 정신을 못차리게 때려야 되는거죠 아 놀랬네 저저래 하니까 할말은 없지 저거 잘하니깐 별맛이 없어 별받이 많아 카즈아가 대회에서 저게 무서워요 이미 보았고 인마는 족쇄 인마는 또라이처럼 한다 이미 개념이 딱 박혀있죠 아 설마 설마 이러면서 진다니까 아 진짜 저래요 한번 말리면 저렇게 말려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진짜 이기면 쉽게 이기는데 질 때도 쉽게 졌다고 저쪽이야 어느 누구한테도 1이고 어느 누구한테도 진다 질렀죠 아 진짜 맞아 아 진짜 맞아 지금 자기가 잘못했어 표정이 안좋을때 어떡해 그치만 좀 질렀어 아 진짜 미친렀어 그치 그치만 좀 질렀어 그치만 좀 질렀어 그치만 좀 질렀어 그치만 좀 질렀어 렉이 심한거 같아 또 렉이 심한거 같아 또 렉이 심한거 같아 아 미쳤고 질렀어 질렀어 또 질렀어 이해됐죠? 잘 막으면 이기고 잘 맞으면 저 렉이 왜 이렇게 심각해 렉있죠? 내가 렉인가? 왜 죽었어? 1타모 쓸 줄 알고 질러와 렉 좀 있죠? 렉이 심각해 렉 렉垢 렉이 너무 좋아! 대체했으면 이겼는데 렉과 렉이 났어. 피시밤이라면 렉은 걸리더라. 피시밤이라면 렉은 걸리더라. 렉은 걸리더라. 아까까지 전차가 렉 걸리더라. 와! 또 질렀어. 세연이 욕을 많이 났네. 세연이 욕을 많이 났네. 세연이 욕을 많이 났네. 또 간다. 또 간다. 또 간다. 또 간다. 또 간다. 렉 때문에 못하겠다. 렉이 왜 이렇게 걸리지? 다음에 할까? 젤부팅한다고요? 의미가 있을까? 네.